주영사, 나영사, 선후배 케미도 무척 기대가 되는데 지금 나라 지키고 있는,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강태호 씨께 선배로서 영상 편지 한번 띄워볼까요? 갑자기 눈빛이 박봉구 중사야 태호야, 집도 나와 열차 타고 훈련소로 잘 가서 잘하고 있지? 더운데, 모쪼록 건강 챙기면서 국방의 의무를 잘 마무리하길 바란다 아니, 뭐라고? 완전 울컥하신 거예요? 아니, 울컥하는 척 했어요 끙끙합니다 타겟 포즈 갑니다, 타겟 포즈 하나, 둘, 셋 자, 그 상태로 오른쪽 이주영 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이쪽입니다, 오른쪽 네